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추어진 천국입니다 천국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조금 읽으셨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비유가 무려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비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겠다고 세보시면 보통 6개 정도로 생각하실 건데 한 비유는 한 절에 불과할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7가지 비유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유 내용들이 하나같이 감추어진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시 뿌리는 농부의 비유죠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고 제일 많이 들었던 비유일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죠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잘 개관시켜 놓은 옥토 좋은 밭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천국 보금의 씨죠 이 천국 보금의 씨가 잘 자라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땅처럼 이 천국 보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밭이 다 각각이라는 것이죠 길과 같은 밭은 우리가 아무리 보금을 증거해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길과 같아서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보금의 씨를 뿌려도 친척이 예수를 믿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해도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 교회를 나왔어도 보금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금의 씨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그 머물러 있는 씨들을 다 가져가 버려서 결국에는 천국 보금의 씨를 열매 맺지 못하죠 돌짝밭은 아주 얇은 흙이 있어서 아무리 보금의 씨를 뿌려도 조금 자라다가 죽고 조금 자라다가 죽고 뜨거운 태양빛에 곧 말라 죽는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천국 보금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시 떨기밭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신앙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면서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유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교회 내에서 입은 상처들 그것이 바로 가시잖아요 가시 가시가 자기를 찔렀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비리 때문에, 억울한 일들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장 손해보는 것은 바로 천국 보금의 영광을 그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핑계할 수 없는 참 아픈 사연입니다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밭, 가장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천국 보금의 신은 들어가서 아주 잘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그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보금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 비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원하고 곡식을 기대하면서 좋은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씨앗을 뿌린 것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뭡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엉켜붙어서 계속 고통받게 하고 또 곡식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제거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잔디라든지 밭을 잘 예쁘게 가꾸고 또 정원을 가꿀 때 보면 원치 않는 이런 잡초들이 많이 생겨서 참 이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지들이 곡식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럼 농부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들이 잘 보호받을 것 같은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 가라지 뽑다가 괜히 엄한 곡식까지 뽑으란다 선하고 착한 성도까지 뽑기가 두려우니 그냥 내버려두라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다 가라지를 뽑아서 또 알곡도 뽑아서 좋은 곡식은 천국에 드리고 이 가라지들은 다 밖에 내려서 불태워버리리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악뚝한 사람이 교회야? 요즘에 세상에서도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빗대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장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놓기도 하고죠 좀 극단적인 그런 비유법이기도 하지만요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교인들조차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교회 안에 가봤더니 별 볼일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는 알곡신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자는 또 이 교회는 바로 가라지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죠 당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 겨자씨는 시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불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씨를 비유를 둔 겁니다 그러나 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겨자나무가 되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래서 천국이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 증거됐을 때는 아주 보잘것 없는 이름 없는 무명한 한 가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전통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 보금이 들어갔어 주일학교에 다니고 가정에 온 예수를 믿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겨자씨 같이 볼품 없었지만 나중에 신앙의 명문가들을 이루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맣게 박대받는 사골세 교회가 정말 큰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학생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세계를 향해 선교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가진다는 거 바로 겨자씨의 꿈이죠 교회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도 겨자씨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꿈을 끄는 보금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또 공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서 말씀하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네 번째 겨자씨의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누룩이 들어갔을 때 빵이 크게 부풀어오르고 확장이 되고 또 맛도 나게 되고 하는 보금의 하나님 나라의 커가는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아주 좀 비슷한 분위기로 묶어놓은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셔서 우리가 또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 비유가 그러면 뭡니까? 바로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지금은 꼭 집안에다 이렇게 귀중품을 아주 귀중한 것들을 감추기가 참 어려웠고 또 그럴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든지 또 우리가 중요한 물건들 또 값비싼 재물들을 은행에다 맡기거나 또 맡기죠 요즘에 마늘밭에 맡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만 마늘밭이 아니라 보통은 중요한 곳에 맡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그런 맡기는 저장서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집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숨겨놓을까요? 뻔하죠? 땅을 파서 어디 항아리 같은데 묻어서 자기만 아는 곳에 표시를 해놓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어떤 국가적인 난을 만나서 어디 피난을 가거나 하면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밭을 일구고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보물이 발견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작농이 땅 주인한테 빌붙어서 소작을 하게 되죠 조그만 곡식 나오면 먹고 사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을 개관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물이 누구 건지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주인 것이 아닙니다 땅 주인이 알았으면 당연히 그 밭에 땅을 파서 보물을 가져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보물은 이 땅 주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언제 죽었던 주인이 이 땅 주인의 땅 보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의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땅 주인이 것이 되는 거죠 자기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유전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유전이 자기 것이었지만 땅이 자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작농이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좀 파십시오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내 밭에서 소작을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 아, 그래도 제가 좀 제 땅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봐라 하면서 값을 두 배, 세 배 막 부르는 거예요 가서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친구들한테 빚을 내고 막 해가지고 이 땅을 결국 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덮인 흙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뭡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보면 트럭을 타고 다니시면서 무슨 물건을 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자제품을 팔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금도 산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돈 내고 버려야 되는 귀찮으면 그런 상황의 것까지도 이렇게 참 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떨 때는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봉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냉장고 우리가 치울 때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 버리면 거의 쪄금 받지만 그분은 또 그것을 옮기면서 그 안에 부품들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남들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하문며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당시에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먼 곳까지 왕래를 했다고 하는 페르시아만까지 홍해까지 가서 진주를 찾았다는 것이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가격 흔정을 해서 그것을 사 갖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고 왕래가 잦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금이 싼 나라가 있잖아요 보석이 싼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그걸 사가지고 몰래 들어오면 뭐가 돼요? 밀수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당대에는 오죽했겠냐 그렇죠 거기서 백만 원 주고 사오면 여기는 천만 원에서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 보석 원산지에 가서 값진 보물들을 사서 이것이 나지 않는 곳에 가서 값비싸게 파는 이런 보석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그 진주 하나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 하나만 갖고 오면 정말 큰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죠 또 일곱 번째는 뭡니까? 그물을 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물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가득 잡으면 물고기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곱 번째 비유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물고기를 잠든 게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 같아서 다 가져가면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를 낚으면 이게 참 부욕해 된다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 가운데 마지막 날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또 쓸모없는 것들 다 분별해서 다시 바다로 버리고 또 아주 좋은 물고기만 들이는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죠 아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아주 흑사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곱 가지 비유를 드렸는데요 자 일곱 가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헛수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가지 비유를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도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자 그럼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무엇인가? 일곱 가지 비유에 핵심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어서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재산을 쏟고 자기의 인생을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도전한 사람들은 매우 소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항상 비율적으로 볼 때 항상 오늘 이 비유에서도 말씀한 것 네 가지 바티는 것처럼 옥토는 25%밖에 되지 않아요? 최대가? 마찬가지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도 교회라고 하는 바다 안에 들어온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이리가 섞여 있는 것처럼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은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은 교회밖에 심판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하셔서 천국에 들이고 또 칠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분별되는 구별되는 순간이 심판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죠 심판하고 구별하시는 장면은 맨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믿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은 소수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요 또 예수 믿은 것도 이 건전한 복음주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교회 이름 걸어놓고 이단과 사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참 우리 시골 어르신들 또 해외에서 교파 상관없이 교회 하나 딱 들어섰을 때 그냥 교회 하나니까 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일까? 천국 발견하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통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반대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천국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식인이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또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천국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은혜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천국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의지할 데 없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또 비밀이고 신기하니 그럼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악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예수 믿고 가장 끔찍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이거죠 건강한 사람도 예수 믿고 아주 병약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는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러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님 하나님 나라의 보고만 듣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이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격하게 돼요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좀 특별히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우리 목회자 선배들 가운데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아직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에 다 은퇴하시고 나이도 더 많으시고 장로님들도 은퇴하신 그런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는 복을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공감되시는 분은 적어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천국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내가 천국이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찾고 두들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금년 여름이었나요? 그 스리랑카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스타 사파이어가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보석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 저게 스타 사파이어 원석이에요 저게 누가 보석 원석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모를 거예요 그냥 마당 파다가 우불 파다가 나온 큰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의 주인이 보석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사파이어 원석이라는 거죠 보석에 대해 상식이 없는 주인이었으면 그냥 땅속에 묻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석에 대한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석으로 알고 이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건데 그 금액이 조금 들으시면 배가 아플 거예요 1200억밖에 안 됩니다 1200억은 밖에 안 돼요 조금 배가 아프죠 여러분 마당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바당에서 스리랑카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1200억짜리 사파이어 원석이 나왔으니 하루아침에 횡재한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볼 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그냥 쓸모없는 놀이하고 길가에 버렸으면 누가 아는 사람이 횡재할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1200억짜리 원석이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전도지를 벗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전도해도 나 천국이 안 믿어져 나 천국이 안 보여 하는 사람들이 90%가 되는데 내가 그 천국을 볼 수 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 것이 우리의 눈에 그 독특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1200억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정한 자 구원 받게 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 땅에 두었던 소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또 즐거운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인들은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될 때 가장 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젊을 때는 띠띠고 동문 소주하며 세상에 물질도 찾고 성공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막 다니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나의 관심과 나의 눈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만 보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고 희망이 없고 가정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핏받고 환란을 당하고 이 땅의 소망이라고 끊겨지는 전쟁터 같은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김인강 교수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또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은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그런 휠체어라든지 시설을 살 돈이 없어서 비료 부대를 바닥에다 몸에다 붙이고 한 손으로 비료 부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한 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요 대학교 다닐 때는 하도 목발을 짚어서 폐의 구멍이 뚫려가지고 숨을 씻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차라리 이러면 이렇게 아프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겠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부터 자기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달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누가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이 만드신 이 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와 서울 고등과학원의 교수가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천국에 보는 눈이 자기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관점과 관심과 또 열정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하나님 모를 때 눈에 비닐이 덮여서 세상을 다 볼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열렸듯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쾌락도 세상에 가장 값비싼 보물도 값비싼 진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나 감추인 부하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참 인생에 많은 고난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천국이 하나인 나라가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세와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이상과 가치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발견한 분이 되었다면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닫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뭡니까? 감추어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인하고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곱 가지 비유 중에 정말 많은 비유의 부분이 뭡니까? 똑같이 복음의 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집 앞도 똑같은 복음의 시를 받았고 그물 안에 똑같은 물고기들이 들어갔고 또 똑같은 바단에 국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받고 들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나뉘어졌을 때 누구에게 하선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교회 다녔어요 나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소득의 11조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 쳤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난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가 천국의 가치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참 귀에 오랫동안 남는데요 음반을 살아가서 가수든지 연주자든지 작곡가든지 음반을 내잖아요 음반을 살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이렇게 되게 비싸 무슨 음반 안에 3만 원 7만 원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큰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점잖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음반을 플라스틱 제조 단가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멋있는 얘기잖아요 당신은 이 음반을 플라스틱 제조 단가로 계산하십니까? 거기에 이 작곡가가 연주자들이 이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의 시간을 보내고 피눈물을 흘리고 연구하고 노래해서 만든 대단한 게 결정체인데 그걸 어떻게 당신은 플라스틱 제조 단가로 계산하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 그래 10만 원짜리 음반이라도 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뭡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사는가 이게 세상적인 우리를 점수 매기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치는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매기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워지시면서도 견디셨습니다 왜? 우리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 몸을 십자가에 찢기고 만심창이 되시도록 그 몸을 들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너희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소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얻고 예수님은 나의 가치 세상이 무가치하게 보는 나의 가치를 아셔서 그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내 명예보다 못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조그만 재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조그만 지식보다도 무시하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말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리빙스톤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있다고 합니다 리빙스톤의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않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모든 것도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고 분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가 있고 뽑아서 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의 장례를 당한 우리의 유가족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참 장례식을 많이 치를 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하나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거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갖게 되는가 저는 이 찬양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지금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게 순례자입니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천국을 예비하라 먼저 간 믿음의 우리 선배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받을 것은 얼마 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의 나라의 문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어지지 않도록 더 늦어지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에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까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또 그물에 잡은 물고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47절 5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는 이라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리 앞에 우리가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믿었지만 결국에 마지막 날에 그물 안에 물고기처럼 한바다 안에 곡식과 가라지처럼 불되는 아픔을 겪어서는 더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믿다가 실족한 정말 가시떨기밭 열매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복이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한 자들이 모든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천국을 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